경찰이 상승 마약 투약 혐의로 20대 3명을 붙잡았습니다. 이들이 살던 집에서는 100차례 넘게 흡입할 수 있는 합성 대마가 발견됐는데요. 마약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. 김현주 기자입니다.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SNS에서 마약 구매 첩보를 입수해 20대 3명이 살던 곳을 급습한 겁니다. 경찰은 이곳에서 100차례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의 액상형 합성 대마를 압수했습니다. 이들은 부산과 창원 등을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이 약속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나중에 찾아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만 8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%가량 늘었는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접근이 그만큼 쉬워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경찰은 구매자뿐 아니라 공급과 유통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경찰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한 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두 명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SNS 등에 올라온 불법 마약 판매 광고글 122건을 삭제, 차단 조치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